음악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이 가을에 우리의 건강을 한 번쯤 체크해보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전화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가을을 일컬어 독사의 계절 또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맛이 도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시사철 저는 입맛이 다 좋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 가을 우리의 입맛이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한 번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맛을 서로 잡기 위해 용문동에 넣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용문동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맛이 있는 맛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시죠? 저는 오늘 모처럼 이 가을에 열심히 운동을 좀 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팔굽혀펴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한 100개 정도 하고 출발할게요. 자 팔굽혀펴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떴어 여섯 일곱 엄청 잘하죠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떴어 여섯 일곱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아 좋네요. 가을은 너무 좋잖아요. 비 온지라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가을에 우리 원장님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가을에요? 저는 원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이런 게 제일 생각나는데요. 먹고 싶은 마음이 당기는데요. 그렇죠. 저를 만나는 분들은 다 먹을 것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선해지니까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저는 운동을 별로 싫어해가지고요.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싫어하는데 하는 일이 운동을 하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전에 오면서 차를 없앴어요. 차를. 차를 없애면 아무래도 걷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걷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원래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걷거나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자체가 걷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싫어하는 운동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는 운동을. 항상 해야 되는 말이 운동하십시오. 해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일상이 운동이신 거네요. 저는 이제 주로 일상을 통해서 제 건강을, 건강을, 다른보다 건강을 권유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저도 차를 없애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죠. 운동을 저도 해야 되는데 요새 게을러져가지고. 차 없이 사니까 그것도 괜찮던데요. 차 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요. 대중교통이 의외로 또 편해요. 여기저기 다 데려다주고. 다 데려다주고. 자 이제 저와 맛의 여행을 오늘은 떠나실 텐데. 잘 좀 데려가주세요. 특별히 원장님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식을 좋아하고요. 모든 음식 다 좋아합니다. 모든 음식 다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아무거나 다 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원장님 만나기 전에 제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제가 보통 팔굽혀펴기를 한 100개는 해요. 아, 팔굽혀펴기를요? 엄청 잘하셔요? 엄청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청 잘해요. 팔굽혀펴기. 100개. 금방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다니 너무 배가 고프네요. 빨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도 배가 많이 고프네요. 오늘 맛있는 걸 주실 것 같아가지고. 에피타이저로 대추나 하나 따먹고 가야겠네요. 그러실까요? 대추 따먹고 갈게요. 네, 대추 좀 따고. 여기 있네요. 키 높은 거에요? 네, 키. 오와. 여기 있고. 아, 제가 지금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요. 아, 아직 손님들이 좀 있으시네요. 자, 일단 손소독 좀 하고요. 열 체크하겠습니다. 36.2도. 아, 우리 사장님을 또 찾아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열심히 뭔가를 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어디 계신. 아, 사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아우, 사장님이. 와, 전문 포스가 느껴지시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어, 저희가 저쪽에서 하다가 일, 이사 온 지는 10년 됐고. 원래 시작한 지는 한 30년 넘었습니다. 아, 30년 넘으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요리로만. 네네. 음, 낙지. 어떻게 했는데 낙지를 선택하셨어요? 하는 곳 중에. 그래, 이제 워낙에 다른 메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내륙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지도 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낙지볶음을 전고라고 하다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40년이 다 돼갑니다. 음,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창시자? 네, 그렇죠. 내가 낙지를 진짜 대전에서 정말 창시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이곳에 저도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 들려서 먹어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들도 엄청 많을 텐데. 요즘은 사실 또 이 낙지에 관련된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또 집집마다 그 조금씩 특별한 맛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사장님들만의 어떤 어떤 맛의 비법? 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 비교?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전골에다가 그 육수를 낼 때도 정말 여러 가지를 넣고 육수를 뺀 다음에 또 소스는 아주 맛있는 고추가루, 국산 고추가루에다가 또 청양고추를 좀 매콤하게 그렇게 하면서 소스를 소스에도 하여튼 한 15가지 종류의 저기가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그 소스 말씀만 하시는데 왜 제 입에서 침이 생긴 거예요? 고여, 고여주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입에서 침이 고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낙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좀 다양한데 네, 네. 저희들이 오늘 맛볼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낙곱전골이 이제 많이 나가고 또 담백하게 연포탕, 연포탕은 또 제가 박을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박 속을 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맛이 있어서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 박이 또, 박이 들어간 집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박이 또 국물을 또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의 30년이 넘는 손맛을 제가 제대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너무 맛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먹기만 하면 안될까요? 근데 왠지 원장님하고 뭔가를 먹을 때는 이 건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어떻게 괜찮은가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아주 맛있어 보이고 힘이 입안에 가득 고여가지고 제가 발음이 혼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저희가 먹는 음식은 낙지와 곱창이 섞인 낙곱전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또 이게 전골을 또 많이들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낙지가 일단은 모든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 재료가 신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낙지는 보통 아침에, 아침마다 공수를 해오세요. 그래서 거의 삼낙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찌개 같은 거나 전골 같은 거에 이제 호박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호박이 아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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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아시죠? 네, 박 알죠. 옛날에 흥부하고 놀부하고, 그런데 그 박이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넣어서 끓였을 때 그 국물이 되게 시원해지는, 그래서 사장님이 또 농사 지은 박을 또 이곳에 넣으셨어요. 박, 박송낙지 뭐 이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입맛이 당기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끓었을 때 먹어야 맛있을까? 사장님, 이게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먹어야 맛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끓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끓지 않게 낙지, 낙지다리는 벗겨서 먹으시는 거예요. 낙지다리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낙지다리부터. 감사합니다. 아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끓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하나 모르겠는데요. 얘들이 막 밖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서. 저 다 주셔가지고. 엄청 잘하네요. 이렇게 후회가 막심하네요, 원장님. 여기, 여기, 여기. 조금 분양 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이게 낙지가 아주 작은 낙지가 아니어서. 네. 찾아보니까 많이 있네요. 먼저 한번 맛을 보세요. 힘이 나는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낙지. 음, 낙지. 그냥 탕글탕글탕글탕글요. 음. 진짜 맛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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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곱도 막 들어있어요. 그냥. 이 곱창에. 음. 네. 머리는 제일 마지막에 속이 다 익은 다음에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다 맛을 보겠습니다. 저 맛있게 먹다가 천장 되었어요. 오늘은 무음방송 먹기만 해야 하고 집에 항상 저한테 꼭꼭 오래 씹으라고 하는데 오늘 방송이라고 씹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전골인데도 불구하고 된장국을 꼭 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 다 맛있는데요. 원장님.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충남지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다 알고 계시는 대로 건강검진을 하고요. 전문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상담. 보건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연구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익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죠. 의외로 건강검진 쪽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검진하면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 같이 건강검진 하나만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이제 공익을 위해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정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협회 가서 많이들 받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또 일반 병원에서도. 모든 병원에서도 다 건강검진을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계십니까요.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러 거길 찾아가야 됐었는데 이제 그냥 집 앞에 가까운 데에서도 가둘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살짝 꺼려져요. 무서우시죠. 혹시라도 혹시나 여기서 멈추는 곳이 아닌가 갈 길이 뭔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알면서도 막상 받으려고 하면 어디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겁나서 실제로도 이렇게 두 종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빨리 발견하시려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그게 극대, 양극적인.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은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개중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을 되셔서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발견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초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지금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꼭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겁도 나고. 그런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를 없애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맛있죠. 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 원장님은 네. 어떻게 좀 가려서 드실까요? 아 저는 좀 네. 저는 그 제가 하는 역할이 항상 이제 검진을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역할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뭐 이제 좋지 않은 음식 피하시고 이제 균형 있는 식단인 거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려면 네. 제가 먼저 변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술을 어제 저녁에 많이 마시고 숙취가 있는 모습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술 줄이시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나가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부터가 변화가 돼야 되고 저부터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음식이라든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음식이 뭐고 나쁜 음식이 뭐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제 역할을 하면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와 너무 존경스럽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부터 나부터 실천을 하고 남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생활습관에 대한 얘기니까 그 모습은 저한테서도 저랑 상담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몸에서 이런 냄새 같은 것을 풍기면서 금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들이 제 역할에서 벗어나는 역할이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드시면서 아시죠. 제가 지금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서 너무 좀 아쉽긴 한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서 거기 의사선생님 한 분을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집도 저만 빼고 다 보던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의학 드라마는 잘 안 봐지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하늘들이 바쁘다고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검지센터 선생님들하고는 선생님들은 점심에 각자 혼자 같이 식사를 혼자 해요. 같이 식사를 않고 왜냐면 점심시간만이라도 말을 안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전에 나와서 방전하고 약간 충전해야 오후에 오후에 달릴 수가 있으니까요. 방전, 충전, 방전, 충전하면서 생활을 갖고 그런 생각들이기도 해요. 저희들 모습들이 아마 거기도 많이 바쁜 의사들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이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세상이 사실 좋은 일들 보다는 좀 너무 막 악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여지잖아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진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기쁜 사람은 기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그런 드라마여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저런 의사선생님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보고 벤치마크 좀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여기에 당면이 들어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이제 머리를 한번 한번 튀지 않을까요? 잘 익어서 잘 익어서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부 구단이에요. 아, 예. 먹물이 그냥... 저는 저도 심부름 구단 정도는 되는데요. 심부름 구단이에요. 이제 좋아하세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네, 좋아요. 그런데 이거 드시고는 절대로 이 보이고 쓰시면 안 돼요. 물 마시고 하면 되죠. 근데 워낙 먹물이 진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알이 조금 덜 보여요. 한번 마시고. 음... 음... 이 먹물이 되게 고소하고요. 입에 딱 들어가는데 딱 달라붙고 고소하고 부드러운데요. 살짝 바다 내음이 좀 살짝 바다 내음이 좀 나죠. 제가 맛이라든지 냄새에 좀 약해가지고 내음이나 그런 게 흔히 약해서 저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으면 된 거예요. 맛있으면. 일단 원장님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많은 분들 진짜 상담해 주시고 하시려면 체력적으로도 사실 이게 지치는 일이거든요. 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거 못지않게 또 체력이 당이 떨어진다고 하죠. 당 충전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충전을 하시고 또 가셔서 상담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튼 뭐 힘이 납니다. 네. 반찬들도 밑반찬들도 밑반찬들도 정갈하게 이런 걸 직접 담그실 김치 같은 거. 맛깔스럽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최근에 김치도 열심히 조금 있으면 추석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담갔죠. 원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한국건강검진협회가 그냥 건강검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네. 더군다나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네. 사실 건강검진하는 게 또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네. 최근에 최근에 그 정신보건시설을 일요일에 그냥 단독으로 그분들 단독으로 검진을 실시했어요. 네. 저번에 이제 그분들 아무래도 다른 일반 검진판분호 같이 같은 날에 같이 섞여서 검진을 받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일요일에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백여분 정도 검진을 한 것 같고요. 그 정신보건시설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분들 가족분들 그분들을 매년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네. 혜택이 사실은 보험 혜택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오신 분들은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옆에 옆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 보시면 저희 다문화가족 보시면 저는 거의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저희 분들이잖아요.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다정스러워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분들은 이제 어떤 때는 말씀으로는 잘 너무 말씀 우리말 잘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분이 정말 어느 지역에서 오셨을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오신 배우자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다정스럽게 정말 이렇게 모시듯이 우리 보통 모습에서는 여기 보기 힘든 그분들도 많으니까요. 한국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저희가 낙곱 정고를 먹었잖아요. 또 하나 맛볼 게 있어요. 또 하나 봐야 돼요. 또 맛있는 거?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딱 하나만 대접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야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서 특별히 또 더 인기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른 요거 좀 더 드시고 네. 좀 더 드시고 사장님 네. 다음 거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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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연포탕이니나, 연포탕. 우와, 얘네들 살아있는 거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건 찍어줘야 되는데. 찍으세요. 좀 어느 때는요, 미안하기도 해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죄송하기도 하고.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리는? 잘라야 되고. 네, 얼른 먹어야 돼요. 우리 원장님 한 마리 드시고. 우와. 그냥 손님들 앞에서 넣지 말고. 넣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덜 미안하게. 원장님. 네.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보고 아, 이렇게 다들 마음을 먹잖아요. 뭐, 의사가 된 계기는 유과대학을 다녀가지고 의사가 된 거고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 네. 20년. 할 수도 있으면 한 만 18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오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말씀드린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검지센터에서 상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담배 끊고, 술 줄이시고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변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신 있게 권해드렸죠. 청소년 때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원래 싫어해서 운동을 싫어해서 차를 정리했어요. 차를. 차를 정리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걷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술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있는 이제 맛있는 것도 먹지만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검진하시는 분하고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20년이 되었네요. 네. 진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요즘 많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면역력에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관련돼서도 또 많이들 상담도. 그렇죠. 많이 여쭤보시죠. 그러시면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아까도 강조했던 지속적으로 좋은 생활 양식을 유지하시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검진 영역에서 뭐 NK세포 뭐 활성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즘엔 오셔가지고 염증 검사를 많이 해달라고 하셔요. 염증 검사 염증이 면역 관계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가지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햇빛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검증된 부분이 뭐 뼈 건강하고 근육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부수적으로 면역도 좋아지고 암 예방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뼈 건강하고 그다음에 근육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면역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환자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해서 가볍게 권하는 것이 비타민 D. 그러면 요즘에 많이들 챙겨 먹으면 좋을 만한 게 비타민 D. 저는 네. 저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것도 사실 사람마다 햇빛을 엄청 많이 쬐는데. 그분한테는 비타민 D가. 그런데 연관성이 많지만 정말 이런 분들도 계셔요. 내가 정말 땡볕에서 계속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낮냐. 그런 분들도 예외적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높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진해서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그러네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먹을 게 아니라. 확인해 볼 방법들이 간단하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후에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에서 나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알고 먹는 게 더 좋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드셔보세요. 음식도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보는데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잘라서 국물이 새까매졌어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 뭐 어차피 먹긴 먹을 건데. 응. 좀 더. 알갛게 끓여서 드시기도 하는데. 국물이. 그러니까 이제 선선해지니까 따뜻한 국물이 또 땡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아주. 이. 저희들은 따뜻한 걸 먹으면 왜.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안 하고. 시원한데요. 정말 시원한데요. 국물 맛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닭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열 몇 가지 재료를 해서. 육수를 또 내세요. 네. 그래서. 국물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개운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들어가 있구만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그러니까 서장님은 충청도 분이신데. 이제 좀 이제. 낙지 요리가 사실은. 저 아랫지방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식. 그쪽. 방식으로 조금. 방식으로. 네.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라 좋으셔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도 좋으시고. 그냥 푸짐하게도 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근데. 맛은. 이제 또. 충청도가 좋은 게. 네. 다양한 맛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원장님. 네. 보니까. 우리. 협회가. 64년도에. 네. 네.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꽤 많은 일들을. 좀. 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희들이 아는. 건강검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무슨. 뭐. 보건교육 같은 것도. 또. 네. 요즘에는 이제. 코비드. 19. 그. 팬데믹. 이 상황이라. 예전보다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암. 심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매로 대표되는. 그. 뇌신경계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요즘 저희들이 또. 면역력을 많이 생각도 하고. 네. 요즘에 이제 또. 저희들이 백신을 또. 백신을 또.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맘때쯤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했던 거. 네. 캐절인플레인자. 독감.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예방을 또. 미리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계절인플루엔자. 그게 지금이 이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는. 모든 중심이. 이제. 코비드19. 백신. 모든 백신의 중심은. 코비드19. 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공고사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막기. 2주. 전. 2주후에. 다른 백신이 좀. 제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제. 간격에. 간격을 두지 않고. 이제. 접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는 이제. 계절인플루엔자를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0세 이후가 되면. 50세 이후가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꼭 성인. 성인분들에게. 50세 이후에. 성인 예방 좀. 권고하는. 네 가지. 예방 백신이 있어요. 아. 네 가지? 네. 네 가지 예방 백신이. 이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적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계절.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그 다음에. 대상포닌 백신.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폐렴 알균 백신.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하고 백일애가 같이 들어 있는. 이제. 백신. 이 네 종류는. 이제. 50세가 넘어가는. 이제. 성인에 있어서. 이제. 필수로 해야 될. 예방접종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아. 그런 게 있는지.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네 가지 백신은. 거의 50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다 권장되고 있는. 그런 백신에 해당되고요. 그냥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진짜 그. 독감 예방접종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50대 이상이. 네.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대상풍지는 또 요즘 많이들.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 얘기는 좀 듣긴 했어도. 네 가지. 저도 네 가지를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네. 면역이 저하되신. 저하되신. 질환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꼭 필수 상황이시고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적절한 시기를. 해서. 맞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아이고 사장님. 밥 좀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밥도 먹어야지. 이 또 맛있는 국물에 또 밥을 좀 말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밥 좀 주세요 사장님. 네. 아이고. 이 밥도 이렇게 대접으로. 아 대접으로. 네. 왠지 그. 친근감이네. 그때그때 밥을 그냥 뚝뚝 퍼서 이렇게 주시네요. 네. 보통 이제 밥공개 이렇게 다 퍼 놓잖아요. 근데 이제 곧대 곧대. 이걸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달라고 하면 더 더 주시기도 하시고. 아 위에다 이제. 네. 아까 같은 경우. 납곱. 납곱. 전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벼서. 그리고 그거 다 드시고. 볶음밥. 네. 그건 꼭 해 드셔야 되는 거고. 해 주신겠죠. 조금 이따 해 주시겠죠. 여긴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긴 이제 국물에 그냥 밥. 같이 그냥. 같이 그냥. 막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말아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아 드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껏. 취향껏. 네. 그러면 조금만. 국물에. 말아서. 아까 양손을 다 쓴다고 해야죠. 이렇게 양손을 다 써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총각무인가 봐요. 여기 따라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음. 총각무 총각무. 총각김치 맛있죠. 네. 다 맛있는데요. 오늘 원장님 입에 딱딱 맞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저 원래 과식을 잘 아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무리 좀 해야겠네요. 뭐. 어쩌다 하루쯤은 이런 날도 괜찮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제가 맨날. 이렇게 맛있게 먹는 줄 알아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러면 이 몸을 유지 못하시죠. 다들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날씬하냐고. 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또 많이 드시고 피나는 노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피나는 노력을.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어. 해야 되는. 시작이 반이니까요. 뭐 시작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시죠. 원장님 또 우리 협회가. 이제 뭐 그냥 건강검진 뭐 이런 거만이 아니라. 또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봉사활동은 이제. 코로나 환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비서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무료급식 구마다. 무료급식. 저희가 이제 아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축소했지만. 곧. 이제 곧. 이제 곧. 상황이 바뀌게 되면. 항상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코로나 때문에만. 물론 다 힘드신데.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도 그걸 굉장히 마음에 아픈. 네. 서서히 저희들이 이제. 또 봉사활동 할 때가 됐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음식을. 잘 드셔야 되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과자 중에. 손이 가요 손이가. 네. 자꾸 손이 가는. 과자가 있잖아요. 네. 국물에 자꾸. 수저가 가요. 음. 밥. 사실 밥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맛있는데요. 원래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네. 이것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 음식. 저 음식.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식을 좋아하시는 마인드가 없으면. 못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워낙. 다 잘 먹어요. 아. 그러니까. 아주 먼 거 빼고는. 웬만한 거는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제일. 제일 우선순위가. 드시는 것은 아니신 거고요. 저희 집안은. 저희 집은. 이제. 저희 딸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뷰티. 미용. 이게 제일 모든 것의 우선순위고요. 둘째는 먹는 것. 먹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 이제. 종교. 네. 그게 우선순위고. 저는 건강관리. 우선순위. 아. 재밌는데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들은. 그냥.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 하나인 것은.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인 분들이. 그거 하나씩. 이끌어 주면 되겠네요. 아빠의 외모를. 갖고 주면 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도.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도.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이제. 남은 기간. 그래도. 또. 이런 일들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일도 있고요. 저희 이제. 장기적인 청사진이겠죠. 장기적인. 저희가. 어차피. 항상. 요구는.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은. 요구는 갈수록. 그러니까. 검진 환경 개선은. 꼭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이제. 우리. 주차공간. 주차공간. 이런. 고객. 편의에 대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 충남. 대전. 충남.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다시 찾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요. 세계 어디 내놔도. 뭐. 세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와서. 배우잖아요. 자. 원장님. 네. 제가. 자. 이러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겁은 안 나는데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아. 끝날 시간이. 아.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벌써예요. 좋아하시는 분 계시던데. 바로. 기다리셨어요. 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갔죠. 진짜 빨리 갔네요. 네. 정말 원장님과 또 이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또 먹고. 이러다 보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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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되는 뇌신경질환. 이 네 가지가 제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네. 좋은 생활양식 유지. 뭐 예방접종. 기존의 질환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라는 그 질문은 사실상. 그렇죠. 큰 의미가 없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건가.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끝나길 바라는.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것인가. 네. 그런 생각들을 오늘은. 더 한번 해보시고. 네. 우리 건강도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지내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숙의 맛집 전화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도. 맛있는 맛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책임집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얀 문화에습니다.